02315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MH에탄올입니다. MH에탄올은 동사는 1978년 7월 설립되었으며 사업부문은 주정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정사업부, 기계설비 및 제작사업부, 골프장 사업부로 구성된 주정업계는 9개사의 주정제조회사가 있고 생산된 제품은 대한주정판매가 대부분을 구매한 후 주류 제조회사와 식품제조회사 및 제약회사 등의 판매함 기존 낙후된 시설의 대체와 공정개선 및 생산설비의 투자 등 경쟁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중임. 기업개요 대시주정사업부를 주요사업으로 영위중이며, 기계설비제작업체, 주, MH바이오텍과 골프장운영업체 용원개발, 주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주정업계는 9개의 주정제조회사가 영업중이며, 회사별 점유율에 따라 원료의 배정 및 생산량이 결정되는 특성상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 중임 대시요원가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주정품질관리 향상을 위하여 실험실을 운영중. 품질 향상과 제조수율 향상 등 업계 내 경쟁력 강화에 주력재무 대시 전방 소주산업의 성장으로 주정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인조대리석 등의 신규 매출 발생, 골프장 매출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 수지 개선,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회식, 술자리 증가에 따른 업소용 주류 판매 증가로 주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골프장 이용객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당.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mh에탄올의 시가 총액은 55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mh에탄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021위입니다. mh에탄올의 상장 주식수는 737만 8,526주입니다. mh에탄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mh에탄올의 퍼은 11.8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8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654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1.0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4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0.77배 9,8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8번지억원, 158억원, 23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6억원, 38억원, 87억원입니다. mh에탄올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32번지 99%이고 유보율은 1564.25%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h에탄올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5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7560원보다 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760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음으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mh에탄올의 총가는 7570원이며 주가가 mh에탄올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h에탄올의 총가는 7570원이며 주가가 mh에탄올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mh에탄올은 거래량 11,1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9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287주, 삼성에서 1,159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9804주, nh투자증권에서 85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3,800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2,290주, 키움증권에서 1,412주, nh투자증권에서 960주, 한국증권에서 59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78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mh에탄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의 소환을 시작할Ma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